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해에 잡히는 정책자금 bj 빅몬 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만연한 봄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낮에는 따뜻하고 저녁엔 좀 춥고 이게 봄인지 가을인지 날씨가 봄이 아닌 것 같아요 봄이 끝난 지금 요즘 이제 조금 많이 추워지고 추워진다 그래도 더워진다 그래야죠 낮에 이제 막 기온이 상당히 올라서 많이 더워지고 있는 여름으로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날씨도 그래도 날씨가 아 햇살이 비추고 하는 네 지금 시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아침 방송이다 보니까 네 아침 방송을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네 많이 없어요 네 아침부터 이렇게 고리타분한 정책자금 관련 내용 음 고리타분하다기 보다는 좀 심오한 이런 내용들을 보기가 조금 어렵죠 네 이해합니다 네 어 그래도 별도로 저희가 방송을 또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네 그 방송은 네 꼭 다시 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랑 같이 볼 내용은 뭐냐 오늘 같이 볼 내용은 창업자들을 조금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를 위한 그 사업 관련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해요 처음에 창업을 준비할 때 무턱대고 그냥 그냥 그도 다른 사람들이 뭐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거 말고 조금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근거해서 네 기술적인 창업들을 이제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뭐 제조업 관련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기타 소상공인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네 어 그냥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뭐 쓸 만큼 뭐 그렇게 뭐 약간의 뭐 불법은 아닌데 네 편법적으로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어 연초가 되니까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연초가 되면 사업을 좀 네 생각했던 분들은 네 한번 이렇게 해볼까 아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너도나도 창업하는 거를 서로 예 준비하다 보니까 음 가장 핵심 중요한 건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어 아무래도 어 본인들이 이제 월급으로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이익을 생각해서 예 시작을 먼저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근데 막상 이제 사업을 예 하고 시작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 시작이라는 게 뭘까요 예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죠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은 받는 거 예 고렇게 시작을 하는 때 있어서 에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거기서 어떤 다른 보람을 좀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 생기더라구요 예 그래서 좀 먼저 연습하는 연습 연습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뭐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 오늘 방송 내용 볼 거 예 보면 예 들 항상 시작은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를 보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예 회원가입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구요 회원가입을 기본적으로 하신 다음엔 왼쪽에 예 제일 첫번째 보시면 예 등업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업하기를 꼭 예 또 만족을 해서 예 등업하기를 하셔야 예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것들은 네 최신 글 보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최신 글 보기 해서 오늘 볼 내용이 이 제일 위에 있는 온라인 법의 설립 시스템에서 예 창업 뉴스피드라고 하는 것들을 네 이걸 보내줍니다 음 뭐 그닥 음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예 이렇게 오고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오늘 예 볼 내용들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예 제일 먼저 창업을 하려면 예 뭐가 있어야 됐습니까 사업장이 있어야 겠죠 그래서 사업장을 보통은 네 일반적으로 그냥 저렴한 사무실 근처에서 이렇게 구하기도 하는데 어 4차 산업혁명을 예 조금 생각해서 염두에 두어서 예 만약에 창업을 할 때는 이런 창업 보육센터 같은 곳을 좀 찾아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네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침 또 4월 27일 목요일 4시까지 예 판교의 창업 존 이라고 하는 곳에 예 입주 창업 기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 창업 관련돼서는 예 창업진흥원 예 이런 기와 관련해서 요 k 스타트업을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기업마당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되도록이면 네 창업자들은 이쪽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17년 판교 창업존 입주 창업기업 모집 네 중소기업청은 3월 31일 금요일부터 네 판교 창조경제밸린의 스타트업 클러스트인 기업지원 허브의 창업존에 입주할 기업 스타트업 약 135개의 모집 공고한다 해서 예비 창업자들이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 뭐 육성 차원에서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그닥 믿을 사항은 아니니까 적당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 이제 입주를 하시면 여러가지 지원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닥 기대할만한 것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사업장 하나 정도 마련한다 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뭐 기타 뭐 위탁서비스 뭐 뭐 어떤 지원센터모 사업 네 이거 가봐야 네 우리의 우리 기업한테 맞는 그런건 안내해 주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공고신청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음 일단 신청기한을 좀 확인을 해야겠죠 네 4월 27일 까지입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요 네 한 십여일 십여일이 아니지 한 어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9일이네요 4월 19일이니까 그러네요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문의처 네 이거 관련한 내용들을 여기 전화해서 문의를 네 하시면 되구요 공고문 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공고문 네 공고문이 네 다운로드 돼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첨부 파일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당연히 다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먼저 공고문에 대한 파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쭉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창업을 하려면 이런 사업들이 나오기 전에 뭘 봐야 될까요 이런 사업들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의 아이템이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의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씨가 큰 관계로 좀 줄이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 창업촌을 이렇게 만들어서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연구개발, 보육, 초기 창업기업의 전주기가 한 공간에서 다음과 같이 입주 위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 내 창업존 7층과 8층에 되고요 주소지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아 여기가 시흥동이군요 면적은 1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10제곱미터 10제곱미터니까 한 4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평? 3평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평당으로 요즘은 잘 안 쓰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부동산에서는 평당 쓰죠 공간 구성에 대해서 보는데 이건 볼 필요 없고 창업보육센터 여기 해당되는 거 보시면 어떤 기업이냐 고혁신 제조업 신산업 분야 유망창업자 우대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템이 있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대상이 되는지를 봐야겠죠 그 다음 모집 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서 예비창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예비창업자가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대부분 우리 창업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예비창업자겠죠 이렇게 예비창업자라는 말은 그냥 창업을 하기 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도 써있죠 전제조건이 기술창업 전 분야 이 기술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략 분야를 말하는 거예요 전략 분야 40대 전략 분야 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40대 전략 분야 255개 기본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은 누가 줘요 본인이 만드셔야겠죠 어떤 걸 기준으로 기술력을 기준으로 또는 사업성에 대한 능력을 본인 스스로가 알지 이거 누가 알려주는 거 아니니까 3자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니까요 예비창업자가 40% 그 다음에 성장기업에 있는 데가 한 60% 정도 이렇게 선발을 예정하고 입주기간은 총 3년 기본적으로는 2년이고 그래서 총 3년까지 그래서 예비창업자 같은 경우 3년 내내 이 창업보육센터에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입주는 2017년 10월 중순부터 11월 말 즉 올 연말쯤에 입주를 예상할 수 있고요 입주 공간은 2인실부터 20인실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1,2인실은 2평 반 정도 되고 3,4인실은 18.3제곱미터 정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순위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인원이야 나중에 조정을 하면 되니까 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입주 조건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본사 주소지도 입주 사무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임대및 관리비는 3.3제곱미터당 평당 한평당이네요 평당 3에서 6만원 전부 다 나머지는 실비는 제외하네요 통신료 전기료 등 실비 제외 그래도 평당 3에서 6만원이면 보통 한 3,4명 잡으면 몇평 3,4명으로 생각하면 한 6배 정도 되죠 그러면 한 6,4,24,6,5,30 한 30만원 정도 부가세 포함하면 그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입주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입주하시면 기본적으로 사무 공간 즉 사업장을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가장 큰 이익이죠 혜택이고 시제품 제작, 글로벌 모바일 테스트, 환경 지원, 분야별 교육, 멘토리 여기 보면 글로벌 모바일 테스트라고 나와 있죠 환경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반 제조업보다는 이런 모바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내용을 조금씩 보시면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전용 사무실을 제공합니다 회의실, 의자, 사무실, 책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편의시설들 제공이 되고 글로벌 테스트 APB 앱, 앱 자동화 검증 시스템 해서 글로벌 테스트 관련한 분들은 여기 여러가지 기본 환경 구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데 보통 소프트웨어인데 뭐 그닥 없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은 제조업들과 협업을 좀 할 수 있는 것들도 처음에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게 핵심이죠 기업 R&D, 기술 개발 서비스 20개 내의 전문기업 ESP 등이 입주하여 설계 디자인 등 분야별 기술을 전문으로 상시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은 좋죠 통번역 센터가 있어서 이런 것들 영어하고 중국어 두 개밖에 없네 향후 뭐 동남아시아 지금 베트남 막 엄청 뜨고 막 그러는데 그런 지원은 없네 그 다음 보육 프로그램들은 뭐 기본적으로 대부분 경쟁을 조금 시켜요 나름 그래서 경쟁에서 성 1등, 2등 이렇게 하면 별도의 지원금도 이렇게 또 투자도 연계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안점을 보고 준비해야 되는 게 이 사업계획서 가점 증빙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10분 발표, 아이템 차별성, PPT 발표 준비하셔야 되고 벤처기업 인증이라고 써 있는데 인증 아니고 확인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이고 교수 연구원 창업 등 가점 증빙 서류자 교수나 연구원들이 창업을 하면 가점을 또 준다고 하니까 팀 연구원 중에 혹시 교수님이나 연구원이 있다고 하면 함께 하시면 가점을 받을 수 있네요 예비 창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 없습니다 입주하고 3개월 이내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10분 발표 분량과 아이템의 차별성입니다 아이템의 차별성 신청 절차는 기본적으로 서면평가, 서류평가를 통화해야 되고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건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이 사업성 사업성이라고 하는 말들은 쉽게 생각하면 이 아이템을 상용화해서 양산을 했을 때 그만큼의 예상되는 이익률이 그만큼 충분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성장 가능성은 버전2, 버전3로 왜냐하면 여기 입주해서 3년 동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대면평가 대면평가는 당연히 10분 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10분간 발표를 할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사업추진계획 얼마나 현실성 있게 계획을 했는가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죠 거창한 들을 때 거창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수익모델 당연히 사업성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발표평가해서 대면평가를 통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어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해야겠죠 서면평가와 대면평구 평가를 반반 이렇게 합산해서 진행을 하네요 그리고 평가 점수가 높을 때 당연히 우선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를 높게 받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입주만 하면 되지 어떤 장소가 더 좋고 나쁘고 거기 사업장 평생 쓸 것도 아닌데 좋을 거 나쁠 거 그런 거 없어요 다음과 같이 27일까지 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 나와 있고요 유의사항이 있어요 유의사항은 결과를 통보 받았을 때 입주 의향서를 제출해야 되고 입주 계약은 8월 말에 즉 입주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왜 해야 될까요? 얘네도 사업비 계상을 하면 사업비 상계 상계를 하든 계상을 하든 아무튼 그 증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임대 관리비는 최종 어떤 사무 공간을 제공 받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건 체결 예정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방형이라고 해서 일리인실이 있는데 별로 비추합니다 비추 독립형으로 되어 있는 게 좋은데 개방형으로만 되어 있네요 개방형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잖아요 이게 소통을 좀 하라고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선정 안내를 3개월 아무튼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렇게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혁신기술존 ICT 문화융합존 여러가지 사업들을 같이 협업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나 봐요 끝에 있네요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제일 끝자락에 일단 위치적으로는 저는 좋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픈형 공간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오 나쁘지 않은데요 음 반독립형 음 반독립형이나 개방형이라면 별 차이 없네요 네 문이 달려 있다 없다 요 차이네요 일단 독립형 공간에 이게 낫죠 독립형이 독립형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어 뭐 여러가지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 좀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에 수면실과 샤워실이 있네요 수면실과 샤워실 네 입주공간의 필수 아이템이에요 다음과 같이 해당사항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이 되야되고 가점점수는 최대 2점 40개 전략 분야 확인서류 아 요거는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은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좀 어렵고 교수연구원도 구성원인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되지만 40대 전략 분야는 이건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별도로 40대 전략 분야의 아이템과 매칭이 된다는 걸 별도로 준비하시면 되니까 요 가점 1점은 웬만하면 챙기시는 걸로 40개 전략 분야를 혹시나 모를까봐 또다시 여기 나와있네요 그래서 신산업 분야 주력산업 분야 뭐 그래서 쭉 전략 분야가 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다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아이템을 선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공고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뭐 입주 매뉴얼 창업점 뭐 이런거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에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 뭐 이런 내용인데 해당 아 확인서류도 있네 확인서류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어 네 안녕하세요 플루 던키 네 네 확인서류가 이렇게 아이템이 이렇게 분야에 해당되는걸 네 간략하게 적으시면 되고 네 아래사항은 참고사항 해서 한장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데 왜 이 가점을 안받으려고 하시면 네 이해가 안되겠죠 그리고 어 사업계획서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예 예시가 다 이렇게 있네요 음 좋네요 예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 뭐 물음 네 질문이 또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있으면 네 요걸 참고해서 네 답변사항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음 예 컴퓨터 사양이 조금 네 다음과 같이 예 창업존 네 입주사업계획서 어 제안서 이렇게 작성하라고 어우 상세하게 어떻게 해야되는지 네 10분 정도니까 발표가 예 그러다 그렇게 많이 발표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우 10분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야되네 허허 네 뭐 30초씩 네 쭉 설명을 해야되나봐요 이렇게 예시가 이렇게 다 나와있으니까 음 별도로 뭐 이렇게 뭐 첨부해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은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 발표할 때 음 그림으로 되도록이면 네 이런 표보 표랑 그림 표와 그림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게 좋고 이거 그대로 써가지고 에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뭐 특별 특이의 사항은 없는 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에 FAQ FAQ가 근데 뭐의 학자지 음 아 그건 안 찾아봤네 Q&A는 찾아봤을 때 FAQ는 없네 다음과 같이 한번 네 봅시다 아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대표자 명의로 하셔야 되구요 음 다수의 사업자를 에 소지한 경우에는 최초 등록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서 다음과 같이 에 창업기업 인정기간은 오 이미 기 사업자 등록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2차 모집이 또 5월에 2차 모집을 하나 봅니다 5월에 네 지금 말고 또 하나 봅니다 추가 모집을 하겠죠 만약에 이제 다 모집이 안 되는 경우 입주 가능 여문은 다음과 같이 8월쯤에 된다는 거고 네 2차 모집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어 60점 이상이 돼야 된다는 내용하고 어 그 다음 제출하는 건 당연히 에 신청기한 한에 해야 되겠죠 네 신청기한 안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한 용량이 있다고 하고 음 내용 수정 보완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 어 뭐 희망 공간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필요 없고 네 독립형으로 이동이 에 1년 이후에 에 네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 공장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장 등록은 네 네 아직 벤처기업 직접 시설 벤처기업 직접 시설이라는 게 있네요 벤처기업 직접 시설 아 여기에 해당이 되시면 도시형 공장 등록이 에 된다고 하나입니다 아 아 당연히 무조건 본사 소재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셔야 되는 게 있구요 염대 관리비는 나중에 에 확인하시는 내용인데 이걸 많이 물어보시나 보네요 그리고 아 다른 뭐 그런 건 없고 어 창업전 대중교통 이용해서 어떻게 가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네 특이한 사항이 볼만한 게 해당되는 게 이게 공장 등록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증 인정 기간이 에 기존의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에 그 최초 네 등록한 사업자 아 기준으로 해서 창업기업 인정을 해 준다니까 요거 좀 주의를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에 판교 창조 경제밸리 창업전 입주 창업기업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자 창업기업에서 이렇게 사업장이 구축이 되면 자 그 다음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두 가지 먼저 에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적 관련해서 창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는 내용들이 이 창 창업 선도 대학입니다 창업 선도 대학에 40개 창업 선도 대학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네 주안점을 볼 만한데 아 여기 이제 그 여기도 이제 창업 공간을 줍니다 창업 공간 이거 같이 병행해서 그래서 이런데를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판교 밸리 입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에 창업 공간을 줍니다 이거는 21일까지네요 21일 이미 날짜가 에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는 이틀 밖에 안 남았네요 이틀 밖에 다음과 같이 1차 모집 공고를 한번 네 요거 공고만 봐야 겠네 이건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이 창업 선도 대학도 어차피 하반기 또 모집을 할 거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반기 요거는 이제 좀 특화된 기술 인력이 있으면 기술 인력이 있으면 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최대 1억 한도로 또는 뭐 75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에 요건이 에 한 개만 되면 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에 대학교수 연구원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 또는 에 이 신상한 업 창출 분야 또는 미래 성장 동력 분야 에 요게 해당되는 업종 이시면 됩니다 아 또는 학생 일반인은 절반이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인은 내 투자유치 금액 5천만 원 이상 요런거 또는 기본적으로 3000만 원 요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좀 주의사항들은 이 별표를 잘 봐야 됩니다 팀 창업 법인 형태로 팀원이 모두 주주로 참여 하고 있어야 된다네요 법인이면 예 여긴 법인만 되네요 법인만 예 왜냐면 이 창업선대 대학은 투자도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대학교에 대학교에 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우리집하고 가까운 데를 찾아보면 우리집은 음 가까운 대학교가 에 없네요 우리집 가까운 대학교가 없네요 네 여기는 에 인천대 에 인천대가 그나마 조금 가깝네요 인천대가 그나마 조금 가깝네요 다음과 같이 에 한계 대학을 선택하는데 거주지역에 상관없네요 거주지역에 상관이 없어요 고 다음과 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에 대한 예고 주의사항을 잘 보고 준비를 하셔야 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신청대회 대상은 당연히 뭐 세금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네 그런 부분이고 어 기술분야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비즈니스 모델 분야 하고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원 기간이 나와 있고 창업선드 대학을 조금 더 에 아까 봤던 입주 그 보육센터 하고는 조금 더 에 지원이 이렇게 지원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염두를 해 해 두셔야 되고 현금이 670만원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에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이거 하면 안 돼요 요런 정도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음 21일 6시까지 네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 이것도 뭐 멘토링 자가진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제가 여기 이런 입주를 기획하는 분들 입주했던 분들 들어보면 네 별로 그닥 뭐 어떤 지원을 얘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챙겨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가서 요청해야지만 에 한번 선정이 되고 이런 안내사항을 주는 거지 뭐 이걸 하라고 해서 뭐 지정을 해 준다 그런 건 별로 없으니까 예 고건 염두에 두시고 당연히 내가 사업한다고 하는데 누가 아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뭐 이거 됩니다 저 그런 말 하는 거는 말이 안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각 대학의 지원 접수 문의를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구요 어 이걸 하면 좀 좋은 것들은 이 창업선드 대학 육성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 이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분명하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게 이 팁스입니다 팁스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도 있네 팁스 민간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요기 연계사업들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 그닥 그렇게 규모가 크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 팁스가 굉장히 큽니다 팁스 또 뭐 이 팁스에서 만약에 이제 투자를 받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꽤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대략 보통 한 2억 정도 최대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많게는 뭐 10억 뭐 그렇게 받을 수도 있죠 당연히 아이템이 구체화되고 양산이 확정이 되면 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해당이 안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금융 보험 부동산 뭐 이런건데 에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네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런게 다 비추청이에요 이게 지원 제외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그 밖에 뭐 이런 업종 이런 것들은 에 어디든지 선택을 안 하시는게 줘요 약간의 유사점이 있는 에 업종을 네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금집행 명목이 이렇게 쭉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창업선도대학의 지원금을 받으면 이걸로 인해서 그 사업자가 유용할 수 있는 금액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 돈 670만원 내고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명목으로 비목 예 이 비목에 집행 비목에 근거해서 또 사업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건 별로 내 추천드리는 네 창업선도 대학은 그냥 한번 아 사업이라는 건 이렇게 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경험을 한번 쌓기 위해서는 예 해볼만 하지만 그 닭 에 난 이걸로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이것만 고집하신다는 건 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 여기 또 그리고 이 분야가 있으니까 여기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 네 요것도 좀 잘 체크해서 해당 분야를 네 보시면 좋구요 대부분 네 뻔합니다 이런 분야가 예 ict 정보통신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산업 에너지 산업 중에서도 태양열이 아니고 태양광 태양광은 됩니다 태양광은 가끔씩 태양열 관련해서 이제 어떤 지원금 있나 물어보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없어요 태양열은 비추천 이에요 태양열은 비추천 태양광이 추천 이에요 태양광 그 다음 바이오 헬스 의료 관광 자 그래서 삼성 뭐 우리 대기업 알다시피 헬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전자산업에 연관해서 하고 있죠 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주력산업으로 에 선택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이 신산업 분야 신산업 창출 분야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 나 미래성장 에 동력 분야는 대부분 로봇 관련이 로봇 스마트기기 그리고 특이하게 요게 있죠 실감형 컨텐츠 실감형 컨텐츠 하고 바이오 에 이거는 뭐 해외에서도 많이 지금 선호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수출이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성장 동력 분야에 해당이 되는 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에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는 이 어 방향 에 또 그런 분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력 에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5g 이동통신 심해 해저 극한환경 해양 플랜트 네 우리나라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원 관련 분야에서도 해당 분야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웰리스케어 뭐 이런다 헬스케어 관련해 사람 네 관련 내용이죠 헬스 아 그렇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재난 안전 네 이거 이거는 이제 아마 세월호 때문에 예 근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안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헬스와 안전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요런 내용들 거의 뭐 40대 분야 하고 그닥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유사합니다 왜 유사하니까 어떤 걸 보셔도 됩니다 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은 요렇게 해서 요걸 지원을 하시면 되고 사업계획서 양식 한번 이틀안에 이걸 작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업계획서 목차까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품목에 대한 부분이 네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순서대로 그대로 네 근거 사항들을 만드셔서 준비하시면 되네요 꽤 많은 양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틀 동안에 준비해서 쓴다는 건 좀 무리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하시는게 좋구요 다음과 같이 뭐 이런거 저런거 예시도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 그림을 넣을 땐 그림을 넣고 없을 땐 저기 하고 그래서 증빙서류 제출 목록 네 요런 부분도 요즘은 이게 문서가 다 잘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예 증빙서류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요런거 이틀 동안 준비해서 신청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판교 예 그쪽 예 입주공간 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가 이 창업리그 입니다 창업리그가 괜찮아요 이거는 사업지원이 괜찮아요 그래서 8개월간에 지원을 해주고 이 기간도 길어요 이건 준비하는게 자 먼저 지역별 창업리그 공고를 좀 간단히 볼게요 지역별 창업리그 다음과 같이 예산참가 모집기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5월 8일 6시까지 5월 8일 6시까지인데 플랫폼과 지역별 두가지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구요 모집공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이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꽤 있죠 네 지금 4월 말쯤 이제 되고 중순 넘어가고 있으니까 예 다음과 같이 예 이것도 창업 잠재력을 가진 예비 초기 창업자들 경연을 통해서 진행하고 모집 분야는 제한이 없습니다 말은 제한이 없습니다 말은 제한이 없지만 다 제한이 있는 거 아시죠 예비 창업자에 해당이 되는 것은 법인 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거고 개인 사업자도 되네요 법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되네요 그 다음 예비 창업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을 하지 않은 자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전 국민이 대상이고 창업자도 어차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업자 창업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원래 창업했던 거 똑같이 인정이 되네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 권리와의 연계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게 특허 출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상금이 있어요 상금 그래서 상금은 대상이 천만원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업리그 통합경연대회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또 1200만원도 총 8개 팀 지원을 해주고 전국지역 예선에서도 상금을 받고 그 사람들이 또 통합경연을 하고 또 왕중왕전 전체적으로 해서 해주는데 최고가 2억원 2등이 1억원 이렇게 해서 1등과 2등이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그럼 여기 1등과 2등을 하면 사업성이 정말 좋은 걸까요? 네 그거랑 상관없죠 이거는 그냥 평가를 받았을 때 그렇다라는 거지 사업성하고는 연관이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좋으냐면 창업리그가 팁스 이것도 팁스에요 그래서 이게 팁스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걸 해서 잘 수행하시면 또 나름 공공기관 연계해서 또 또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런 부분 좀 지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창경행제학신센터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업리그 또 뭐 유망창업팀 여러가지 여러가지가 있네 보니까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전국민으로 대상하는 게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창업리그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 창업리그가 괜찮아요 사업이 다른 거 대비 괜찮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은 아직 안 망했네 조만간 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요 다시 한번 또 나오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특별히 더 볼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요정도 해서 이렇게 신청서도 그닥 그렇게 많거나 그러지는 많네요 이것도 많네요 그래서 이건 5월 8일까지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요걸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요렇게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K 스타트업 사이트를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그다음 다음과 같이 법인 설립을 할 때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이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없어요 네 이거 제가 해 봐서 아는데 안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1인 창업을 만약에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신다 그럴 땐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냥 구청과 등기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세무서를 가서 1인 창업 인정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네 그게 마음이 편해요 네 짜증 왔다 갔다 해서 시간은 많이 소요가 될지언정 한 일주일 정도 소요 될 거야 아마 오프라인으로 하시면 그게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이 되고 기다리고 확인하고 이럴라 그러면 아 이게 이것도 시간이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이거 뭐 첨부서류 준비하고 전화하고 담당자한테 뭐 서류 받고 뭐 송금하고 하 네 성격 버립니다 이거 성격 버려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성격 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세무서 즉 홈텍스죠 홈텍스 국세청하고 이 등기소하고 예 서로 공유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자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도로 해야 돼요 구청 갈 건 구청 가야 되고 등기소 갈 건 등기소 가야 되고 세무서 갈 건 세무서 가야 되고 어 그렇게 해서 별도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각 하려면 예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저는 별로 비추천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이거 제가 운영 관리자 관리자는 아닌데 뭐 아무튼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면서 1시간 동안 네 엄청 네 욕을 했는데 아무튼 별 도움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만약에 1인 창업을 진행하실 거면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루하루 네 또는 뭐 2-3일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등기 같은 경우는 예 고런 것들을 좀 하시고 왜냐면 또 이름 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등기소에서 그러면 구청에 가서 돈 내고 예 또 등기소 가가지고 또 예 무슨 수수료인가 뭐 내고 뭐 그거 해야 되니까 굳이 그 힘들게 예 온라인으로 하면 네 짜증납니다 이거 뭐 법인 자본금 뭐 이런 것도 확 확인도 해야 되는데 예 무료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 그러니까 그냥 가서 예 부딪히시는 게 제일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인터넷 좋아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판교 창업전 입주 창업기업 대한내용 그 다음 창업선도대학 마지막으로 창업리그 어 강추를 드리는 건 창업리그에요 네 뭐 사업장이야 별도로 저렴한 곳 또는 집 창고 뭐 이런 데서 만약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예 고렇게 하시면 되고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예 별도로 예 어떤 어떤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해서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창업리그 나쁘지 않아요 네 선정되면 좋고 안돼도 예 후회 없이 다른 예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창업리그를 좀 강력히 추천드리고 또 5월 8일까지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있으니까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창업기업에 대한 이제 관련 사항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예비창업자가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네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예 이런 정보들을 좀 예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정도 이런 창업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해서 여러 이제 예 내 방향성과 아이템과 또 어떤 팀을 구축해서 할 건지 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고 난 다음에 예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지금 당장 아이템이 있으니까 바로 시작하고 예 옛날에는 그래도 됐어요 예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훨씬 더 많았으니까 지금은 예 공급자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웬만하면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틈새 시장으로 구축하지 않는 이상 네 틈새적인 것들을 시장을 공략하는 아이템이 아닌 이상 예 바로 창업하는 건 비추천입니다 네 네 오늘 내용도 네 뭐 창업 유스피드 관련해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서 보내주는 내용을 예 한번 둘러봤습니다 네 핵심은 K 스타트업 네 사이트도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에 접히는 손에 접히는 정책자금 BJ 빅머니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